타집 동작 아아아아아 뭐야? 파운드? 이doing의 안쪽인가? 대결 하이스 제가 그리스의 희생이 하이스는 의상들에게 속도는 반응을 일치한것이 하이스는 하이스는 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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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이 탭을 얻으면은 뭔가 쓸 수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배타에서는 아하 아하 여긴 이렇게 뜬다고? 이 탭을 얻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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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은 이 탭을 얻을 얻을 얻은 이 탭을 얻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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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얻은 오오 좋은데? 소다 하나 물이 있겠지? 그치? 인디어스 레글렛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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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부려 안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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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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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느냐 이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나? 가봅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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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찢어 조용히 해 이 위쪽인데 이렇게 가는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가진 곧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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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alert contamination scam initiat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하 계속 재정전 여기서 할 수가 있구나. 이거 위쪽 이게 아니고 야아 내려가지마. 자아...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... 마지막 위쪽인가... 여기 있다. 오케... 오케... 야 잠깐만... 뭐 어떻게 하라고... 오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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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.. 오케... 우와... 오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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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저 아이템이 정치만 궁금해. 나는 뭐였을까? 됐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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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픽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빈트, 맥더의 중심으로 결정했습니다. 오후 2차 여전히 과거에 공격을 받은 곳이 있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시끄러워.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. 도와줘? 여기는 그냥 싱글 디어인가 보네 뭐야 놀래라 에이 에이 칼미 랩 다운 슈킴 동 zoal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레벨업했어 좋은데? 오케이 메디킷 2개 이거 아이템을 써야지 오 레벨업 아.. 권총은 스킴만 바꿀 수 있네? 어쩔 수 없지 뭐.. DPS가 내려가는데.. 대신 스킬 파워가 올라가고.. 그냥 말 그대로 스킬용이네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오.. 스킬이 열렸어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아.. 베타에선 안 돼?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플래스틱 실드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스킬용 장갑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재정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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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아이고 진짜 홀로그래픽 사이트 좋은 것 같은데 저기는 어떻게 들어간담? 저 위로? 저 위는 어떻게 올라간담? 아이고 이렇게 점프가 안되네? 가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아하 그럼 그렇지 됐니? 아이고 오호 오호 점프는 한 대신에 아이템을 주나? 심하네 심하네 메디킷을 하나 주고 모랩짜리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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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뭐지? 싸우지마 싸우는건 안좋은거야 어...위에가 아닌가? 밑에 쪽인가 여긴 뭐 아무것도 없고 이 안쪽이라는건데... 아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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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되게 많네 1,600짜리 저 많은 사람들이 왜 나가면 안 보일까? 와, 이걸 깨야겠네. 와, 칠흥이 올라가네? 5렙짜리는 필요가 없고 체력이 올라가는 대신 데미지가... 체력 위주로 갑시다. 자, 됐고... 마이너스 리서치 아까 했던 것 같은데? 네? 마이너스 리서치 와, 이렇게 있는데 102원이 있어? 마이너스 리서치 고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흠 아하, 파티를 만들어서 간 거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? 상점제가 좋긴 한데 뭐니? 엄청 많이 필요한데? 오, 사람 진짜 많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안 보여 참, 가십시다 여기는 내가 돌아보지 못한 것 같은데 처음 오는데 괜찮아 마스크? 뭔가 올라갈 수 있게 생겼는데 못 올라가 하나 하나씩 가 아이템 있어요 뭐야? 야 왜 이걸 못 먹지? 얘는 네벨 줌이라고 하는데 줌 했을 때 또 줌은 어떻게 하는 거야? 일단 휠 나하 가운데 붙은 궁금했구만 나 왜 그래? 너 내가 죽을까? 필요 없으면 됐어 어 싸울 때도 스트롱홀드 스트롱홀드 스트롱홀드가 있을 것 같은데 예시 예시 자 저기 왼쪽이 두명 오른쪽이 두명 오른쪽을 먼저 잡고 왼쪽으로 돌려 Q를 한번도 안 써봤는데 지금 한번 써봐야겠다 첫번은 다섯발 가! 쩔여! 좋아! 죽여! 지금 시작하네! 뭐야... 총알 하나뿐인 것 같은데? 끝이야? 어! 매그놈이다 더 약한데? 역시 좋은 아이템이 안나와 됐고 더 약속에 인식이 아니라 정성이없어 이 전화시장은 인식이 안전기 때문에 전화시장은 모든 시가에선 다가.. 여기가 대서전인가 그럴 것 같고 일단 메인 시나리오를 먼저 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에너지파? 야 에너지파 줬잖아 뭣도 없어? 저기요 여기는 베타지어 일단은 지금 메디킷도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니? 아이템 하나 이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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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?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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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지? 무슨 아이템인데? JTF? 다 썰었니? 아이템은 안좋은데 아 이거는 지속 시간이 없나보구나 아저씨 이 탕은거 뒤지지마 잠시만요 너는 뭘 하는거야? 이 탕은거 뒤지는거 아냐? 이 탕은거에 이 탕은거, 이 탕은거 지금 아저씨 이 탕은거에 아이템이 있다 왜 안내어? 이 탕은거는거에 아저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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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잠깐만 여기 아니야 저쪽이 털러트도 잘 안정돼있어요 뇌 바ished 이곳은 털러 온것이죠 인상은 sins pretty 안돼 이곳에 무한 내 빵을 넣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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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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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죽었어 첫 사망 우와 이거는 이 작전으로 하면 안되겠다 난 죽었다 하아 내가 죽은 자리 죽은 자리에서는 뭐가 또 없나? 나 그는 야 뭐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기야 쟤 죽어버렸어 어? 매거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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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탈 수 있나? 그치 그러면 이기야 쟤 죽어버린 아패 자, 이기야 쟤 죽어버린 아패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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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하는건데 넌 못 걷는 것 같다 도착하자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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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꿈 빠지 으악 으악 됐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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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타벌스 스타벌스 이런데 잊지말라구 이런데 잊지말라구 체력이 많이 내려가는데? 안돼 안돼 어 레이저 포인터 이거는 달 수 있는 조준경이 없네 갑시다 가구 성장 전자 시끄러움 여기 사람은 피해 내가 행복해 넌 죽을뿐 하신 해무 뮤직비디오 건너편에.. 아아 건너편이면 저기겠다 아 아름다워 아름다운 여기가 좀 이상한 소식이 있었어요 좀 더 멋진 사람들은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그 타이밍에 하이 헬로 존좋도 있어 그 타이밍에 저 안쪽에 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뭐야 응? 아이템이 나왔는데 저 아이템을 못 먹어 뭔데? 뭘 하나? 아 진짜 하이템이 5 5 5 으 으 으 으 으 으 좋은데?